두 번째 컴백 스페셜 인터뷰 이번에 모실 분은요 코스룩 있는 목소리의 국민 혼남이시죠? 바로 이승기씨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승기입니다 네 이승기씨 약 3년 만에 컴백하셨는데 오래 기다린 팬분들께 인사와 신곡 소개 부탁드릴게요 컴백 전에 프로듀서에 깜짝 출연하셨잖아요 노래와 연기 둘 중 어떤 게 더 어려우세요? 어 뭐 감수성을 100% 끌어내는 이승기씨의 무대는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 전에 애절한 목소리의 주인공 혜지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? 그래도 사랑 꽁